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그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넘어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사용된 이 사랑 헬라운 아가파오 또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이랄 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의미로만 해석되지만 보다 깊은 의미로서는 우리의 모든 정서를 다해서 최우선적으로 몰입하는 어떤 애착심 최우선순위를 두고 몰입하는 어떤 애착심 그래서 아가파오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정서는 우리의 됨됨이를 증명하고 또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사람의 정서, 정서가 중요하다 어펙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명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드도 참된 신앙의 정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일리저스 어펙션스라는 유명한 책을 남겼죠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은 말하기를 사람이 가진 정서는 영혼이라는 배의 조타기와 같다 그래서 그 조타기의 방향대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조정돼 움직여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를 경애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정서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정서의 움직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런데 사탄도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힘을 다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정서를 자신을 향하여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서는 어느 쪽을 향하여 기울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문제는 중립지대가 없다는 거죠 제3의 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아닌 제3의 영역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사랑이 존재하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큰 흐름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로 해석할 때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도피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 수도운 운동이 있었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부패하자 이 세상과 담져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부 유익은 있죠 그러나 이 세상과 등지고 수도운으로 들어가는 것 사회와 벽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수도운이 일어났지만 결국 수도원 자체 세상과 벽을 쌓는 수도원 내에서도 부패가 일어났고 또 수도원 자체도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가 수도원 안에서 일어났는지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어떤 종교적 울타리 밖의 세계로 해석합니다 많은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종교적 금욕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 자체를 도피하는 것 피하고 담을 쌓아봐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무시하는 거죠 이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싫어하는 어떤 흐름 모든 것 그것은 어쩌면 이 피조세계보다는 만물보다 부패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종교적 강력한 종교 규례로도 제거되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배역하는 어떤 성향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떠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할 때의 그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는 인간도 있죠 인간과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을 구속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성향과 이 반역의 흐름들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든 비조세계를 잘 다스려야 될 인간이 잘 다스리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내 존재하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사랑하려는 욕구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욕구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욕구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간의 욕구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죠 어떤 욕구든지 욕구 자체를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욕구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고는 그 수행 자체가 욕구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제거해야 되는 욕구 자체가 욕구예요 그 자체가 욕구입니다 그 수행하려는 자체가 어떤 인간의 욕구입니다 욕구 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구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8가지의 욕구가 나옵니다 첫째는 음식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해 있는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소욕을 주시고 음식에 대한 욕구를 주셔서 우리가 생존케 하시고 때로는 그 음식을 통한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음식에 대한 욕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선한 욕구입니다 만일 음식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창조질 수에서 벗어난 거죠 문제는 이 욕구가 과해지는 게 문제죠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욕구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고기와 하늘에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성적인 연합을 통한 생육과 번성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요 인간에게 주신 복이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 우리 초대교회도 성에 대한 욕구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고 금욕과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는 많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실천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요 적용인 것이죠 세 번째는 권력에 대한 욕구입니다 같은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그런 복과 그 은혜와 그 권리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욕구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다스림의 욕구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이 피조세계를 통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쾌락에 대한 욕구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우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메 이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끼며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보면서 전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되는 농산에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근에서 사람을 두실뿐만 아니라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는 그 땅을 일구는 이 일에 대한 욕구를 주셨어요 무엇인가 일하고자 하는 욕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천적인 욕구입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우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이렇게 돕는 배필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사회적 인간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함께 교제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 이 소속감에 대한 욕구 교제에 대한 욕구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우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는 아담과 하와가 매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동산을 거니실 때 그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욕구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지혜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거기 보면 그 나무를 보면서 먹음직, 식욕에 대한 욕구죠 보암직,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움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욕구죠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로워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그 수준으로 머무는 상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더 지혜로운, 많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지혜로워지는 그런 욕구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그렇게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지혜에 대한 욕구 이런 여덟 가지 욕구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아무런 욕구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죠 한 생명이 태어나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점점점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추구합니다 일에 대한 욕구를 추구합니다 지혜에 대한 욕구를 추구합니다 성에 대한 욕구를 추구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를 추구합니다 지배에 대한 욕구를 추구합니다 점점점 인간은 그 욕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욕구 자체를 부인하고 그 욕구 자체를 악하게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 있는 그 욕구 자체를 부인하는 금욕에 빠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욕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파괴되고 그 기능이 잘못되고 어느 것은 지나치게 되고 어느 것은 약화되고 불균형의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여덟 가지 욕구가 다 그대로 존재합니다 타락한 인간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느 한 가지 욕구가 지나치게 더 강화되고 어느 한 가지 욕구는 지나치게 약화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거짓증도 있고 과짓증도 있고 음식에 대한 욕구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나치게 먹지 않는다든지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든지 성에 대한 욕구도 지나치게 짐족해서 중독에 빠진다든지 지나치게 없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권력의 욕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나 어떤 위치가 주어져도 다스리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가장이 가정을 다스리려는 욕구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런 다스매는 욕구가 없는 그 문제죠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대한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고 나는 권력 욕이 없어 그렇게 말한 게 그때는 욕구가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적극적으로 그 다스림의 권위를 사용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동체 영역에 있어서 자기의 주기에 따라서 그 다스림의 권위를 사용해서 적극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책임 없이 아무런 소유가 없는 것도 문제고 지나친 과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권력 욕도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욕구의 불균형, 욕구의 지나치고 혹은 약화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욕구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가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계획한 그 욕구의 목적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세상을 사랑하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게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바로 이 모든 욕구들이 파괴되고 무질서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구나 그 각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쟁이 이래서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독선적이고 그리고 욕심쟁이 이래서 이기주의 자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유명한 흑인 톡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여성이 있죠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독선적인 하나님은 나는 믿고 싶지 않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무엇을 다른 신을 사랑해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축복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속 마음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좋자 좋다 그러니까 이제 본생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착각에 빠진 거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에 비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 모든 욕구들이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욕구가 가장 우리의 중요한 욕구가 될 때 우리 인간에게 있는 모든 나머지 욕구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주변의 이웃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자신의 지배욕의 포로가 되고 자신의 어떤 욕구 한 가지 욕구의 포로가 되어서 인상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잡히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간의 욕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의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욕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욕구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트는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의 모든 욕구들이 다 제 기능을 질서있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고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욕구들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통치하는 위치에 두어도 권력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 권력에 대한 욕구가 도리어 섬김의 욕구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음식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 일에 대한 욕구도 다 컨트롤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에 과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에 대한 심납진 집착을 가져서 일중독에 빠지고 물질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어거스틴의 지의로운 권면입니다 2장 16절에서는 우리의 타락한 망가진 욕구들을 세 가지로 요약하죠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정욕, 우리 몸 안에서 육체 가운데 일하는 모든 그런 욕구들이죠 음식에 대한 욕구, 성에 대한 욕구, 몸 안에서부터 요구되는 모든 욕구가 포함됩니다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보며 만족하려는 쾌력에 대한 욕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욕구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여기는 권력에 대한 욕구, 일에 대한 욕구, 지혜에 대한 욕구, 다른 사람에 대한 교제에 대한 욕구가 해당됩니다 이 욕구가 사실 질서있게 표현된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봉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모두가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마틴 노이즈 전수 목사님은 10번째 영역이다 그 여덟 가지 영역을 구분해보면 가장 많은 거예요 권력, 일, 지혜, 다른 사람에 대한 교제에 대한 욕구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인 죄보다 육적인 죄를 더 나쁜 것으로 가르쳐죠 죄는 다 죄지만 영적인 죄보다 육적인 죄가 나타나고 표현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나쁜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이 마틴 노이즈 전수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로 갈수록 죄는 더 교묘해지고 더 영향력이 크다 그래서 더 나쁜 것이다 지배하려는 욕구, 교만한 욕구,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는 욕구 그것이 훨씬 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이 왜곡된 세 가지 영역의 욕구가 질서를 잡고 제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모든 정력은 어떤 욕구로 받게 됩니까? 예배에 대한 욕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섬김의 욕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안목의 정력은 절제의 미덕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생의 사랑은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사랑으로 그 욕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리고 다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그 욕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거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력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릴 욕구들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아버지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가장 갈망하는 욕구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욕구 그 욕구가 우리를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곳곳에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욕구로 갈망, 갈급해하는 영혼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 42편 1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신의 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아버지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 욕구가 그 갈망이 간절하면 사람이 망가질까요? 아닙니다 이 욕구가 충만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로 배부른 자는 다른 욕구가 제자리를 찾아다게 됩니다 여러분 희한한 게 성령 충만하면 음식에 대한 욕구도 별로 통제 잘 됩니다 모든 인간의 욕구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장한다면 모든 욕구가 지나치지 않게 됩니다 적절하게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쳐야 돼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욕구를 다른 곳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죠 다른 사람과의 교제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또 다른 욕구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 한 욕구가 부족하면 다른 욕구로 또 다른 것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욕구를 채워주고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욕구입니다 변함없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울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욕구는 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 자리를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동시돈 욕구들이 다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갈망하면 그 갈망은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인데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함께 불러드릴 텐데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갈급한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성실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다시 이스라엘 날 위해 다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아버지로 갈급해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모든 욕구들이 망가져버렸습니다 지나치고 연약해지고 흐트러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욕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성품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욕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어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